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공법기출문제집 227조 도시개발법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6문제 나온대요. 6문제 나오면 최소한도 3문제 이상 마치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문제 풀어보죠. 228쪽으로 넘어갑니다. 1번 보면 도시개발법령상 도시발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적 및 규모에 관하여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도시개발교를 지정하게 될 때는 일정한 면적 이상으로 지정해서 바로 계획적인 도시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를 지역별로 정확히 암기하셨는데 주, 상, 자, 생, 1만 조금부터 이상 그 다음에 공, 3만 조금부터 이상 그 다음에 도시역 밖, 비도시라고 하죠. 도시역 밖, 도시, 지역 밖, 비도시입니다. 보전, 생, 상, 계획과 지역, 농림적, 자연, 보전적을 도시역 밖이라고 하죠. 도시역 밖은 바로 원칙은 30만 조금부터 이상 아파트, 협택, 건설을 포함해서 할 때에 30만 조금부터 이상으로 하지 않아도 되고요. 아파트, 협택, 건설을 위해서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특별한 해를 인정해서 바로 10만 조금부터 이상만 있어도 지정해서 개발을 해야 합니다. 이때 아파트, 연립, 주택, 건설을 포함해서 도시개발을 하려고 구역을 지정할 때는 10만 조금부터 이상만 있어도 도시역에 여겨져 있다. 도시개발 구청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초등학교 문제하고요. 4차 생산 후 도로의 연결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이런 기반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만 10만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게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죠. 주거, 상업, 자연녹증, 생산녹증은 1만 조금부터 이상 다만 도시역 중 보존녹증은 지정할 수 없다. 공업적은 공장, 물류센터를 건축하기 위해서 지정해서 도시 발산을 한 만큼 바로 규모가 커야 되겠다 해서 3만 조금부터 이상 도시 밖은 새로운 신도시를 쾌적하게 조성해서 자족적인 기능이 발휘되도록 해야 되니까 원칙은 30만, 외해 10만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가를 출제했던 것인데 이 내용이 29에 떠 나왔는데 제가 수없이 달달달해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지문을 보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누가 지정하느냐 지정권자는요. 시도사하고 그 다음에 대도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장이 있습니다. 이네들만 지정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대도시장이 아닌 인구 50만 미만의 시장,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하고 군수는 바로 도사님한테 지정을 요청할 수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지정권자 아닙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치구청장, 육대광역시에 있는 자치구청장도 지정할 수 없고 지정을 요청할 수 있죠. 누구에게? 서울은 특별시장한테, 육대광역시장한테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비교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전제하여 1번 지문을 보면 대도시장은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고 거기에 틀렸죠. 대도시장은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 되죠. 도사에게 그 지정을 요청한다. 틀렸습니다. 요청할 필요 없이 바로 지정할 수 있다. 2번,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도시장과 도의 행정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면적이 넓은 행정국의 도의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이렇게 두 개의 상호 여기 충청남도 땅이 있다. 여기 경기도 땅이 있다. 이렇게 양다리를 쳐서 도시발구역을 지정해서 하려고 한다. 그럴 때에 여기 충청남도 땅 천안시하고 경기도 땅인 평택시 경계했다가 도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해요. 그때 어떻게 할까. 이 두 충청남도 도의사하고 그 다음에 바로 경기도의사가 만나서 만나서 바로 협의합니다. 지정할 자에 대해서 만약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도시발구역을 지정하죠. 그래서 바로 2번 볼까요. 넓은 지역의 면적이 더 넓은 행정국의 도의사가 지정해야 한다. 틀렸죠. 협의에서 지정할 자리를 지정한다. 그래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3번 천재의 지변으로 인하여 도시발구역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이 도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오 이거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 이 국토교통부장안이 도시발구를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5개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게 또 출제가 되니까 꼭 아셔야 돼요. 첫째 국가가 도시발사업을 지정할 필요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할 수 있고 둘째 국토교통부장안을 뺀 나머지 부세장관을 관계중앙행정기관으로 지정해라 하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한다. 그때도 국토교통부장한테 요청해서 국토교통부장이 지정해줄 수 있고 장관들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장 공공기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6명이 규정되어 있어요. 토수농 간실매 한국토지주동사, 한국수정사, 한국농어총사, 한국관공사, 한국철자동사, 매입본공관 이런 기관장들은 국가에서 대통령이 임명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관장하고 그다음에 또 정부출연기관장들 이 정부출연기관장 저 정부출연기관장이라는 것은 제주국토지자유도시개발센터장 그리고 한국철도시사안전공단 안전공단 이 기관장들은 바로 국가에서 임명해서 대통령이 임명해서 일을 시키니까 이 기관장들은 지정을 제안할 때 국토교통부장한테 직접 한다고 했어요. 그때 그 국가가 밀접한 건을 가지고 30만 정도 이상의 규모로 지정을 제안했을 때 그때 국토교통부장한테 하고요. 그러므로 국토교통부장이 받아서 지정을 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아까 이 두 개의 상황을 시도에 걸쳐서 또 도도에 걸쳐서 지정하고자 할 때 지정할 때에 대해 협의해가지고 정하면 되는데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진행할 수 있고 어느 지역의 천재이변 그 밖의 천재이변 같은 긴급한 사유가 발생해가지고 긴급히 도시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때도 국토교통부장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3번이기 때문에 맞다. 4번은요. 도시발구역 총 면적이 1만 정도 미만인 경우 두 일상은 사업 중으로 분할을 지정할 수 있다. 이 도시발구역 총 면적이 1만 정도 미만이면 분할 지정을 못해요. 왜? 분할을 지정하게 되려면 이렇게 도시발구역에 있다. 분할을 된다. 일일 사업 시행지구, 일일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을 하려고 하면 분할된 지구마다 최소 면적이 1만 정도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분할해버리면 이거 1만 못 되잖아. 이것도 1만 이상이 되고 1만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미만이면 둘리상의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 지정을 할 수가 없다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자연녹재계에서 도시발구역을 지지한 이후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됩니다. 그래야 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바로 먼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인 개발구역을 수립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야 어떤 경우는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구역을 수립할 수 있는가 그 지정을 하게 되는 장소가 투기바람이 세게 우려되는 장소 그런 지역은 아직 미개발 지역이 많은 장소죠. 그래서 자연녹재계에서 개발한다든가 생산녹재장 그 다음에 도시적 예허지역인 보호생계 농장 그 다음에 주산공 면적이 도시발구역 전체 면적 대비 100분의 30 이하만 포함되어 지정을 하게 될 때 그 다음에 국가규발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회장과 국토교통부장이 도시발구역이다라고 지정을 하게 될 때 다만 잔원기 보증을 지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떠야 되고 개발구역을 공모할 때 이럴 때는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구역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5번 자연녹재계에서 도시발구역을 지한 이후에 도시발사업계약 약자로 개발기라 하죠. 이 개발구역의 수반은 허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여러분은 230페이지 해설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해설 조금 전에 다 설명했으므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3번 이것도 작년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도시발구역을 지정해야 됩니다. 이 도시발구를 이렇게 지정했다. 그러면 이 안에 팽입된 땅에서는 행위장이 가해지죠. 여러분이 이 안에 땅 소지하면 이렇게 구역으로 지정했다. 행위장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먼저 이 도시발구를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교육을 수반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죠. 아까 있다고 했죠.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이 면적이 330만 정도부터 미만이면요. 늦어도 이 개발계약을 개발계약이 내자죠. 절반 쪽이면 2년이죠. 2년이죠. 그래서 330만 정도 미만이면 늦어도 2년에 개발교육을 쓸 것이어야 돼요. 만약 2년이 하지 않으면 2년이 된 날 다음 날에 저 구역은 해제된 걸로 간주됩니다. 해제가 간주돼요. 만약 이 구역의 면적이 330만 종트 이상이다. 그러면 이 구역에 대한 개발계약을 수반할 때 복합적 기능을 갖는 도시적 규모가 되도록 개발을 수반해야 되니까 기간을 5년 줍니다. 그리고 5년 되는 날까지 개발계약을 쓸 것이어야 하면 5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해제를 간주하죠. 이렇게 또 만약 이 기간 내에 개발계약 수립고시가 있었다. 그러면 이 고시된 개발계약 등의 시행자가 특정 고시됩니다. 이 시행자는 이 개발계약 수립고시로부터 그 면적이 바로 330만 종트 미만이다. 그러면 실시계약을 시행자가 작성해서 인가신청을 해야 돼요. 인가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면적이 330만 종트 미만이면 실시계 인가가 의자 마음속으로 지워버리고요. 실시계 인가를 6자다 생각하시고 절반 쪼개요. 그러면 3년, 3년이죠. 3년이 된 날까지 실시계 인가신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3년이 된 날 다음 날에 해제된 걸로 간주해야 됩니다. 그 면적이 330만 종트 이상이면 5년, 5년 이렇게 돼요. 이걸 물어봤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되겠죠.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233페이지 개발계약 수립이 나와 있죠. 더시개발법상 더시개발사업 시행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일반, 국가는 더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다. 5. 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우리 법에 12명이 규정돼 있는데요. 여러분은 12명을 좀 잘 이해하고 정리해 두셔야 돼요. 일단 국지 전공이라는 자들이 있어요. 이런 자들을 공공사업 시행자라고 합니다. 그래, 국가도 지방자산체도 정부출행관, 공공기관, 지방공사 이네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외에도 이제 환지방식을 가지고 도시발구역 전부를 도시발사 말라고 한다. 그럴 때는 그 안에서 토지소가 만든 도시개발조합도 시행자가 될 수 있죠. 이 도시발조합은 도시발구역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게 될 때 한정이서만 지정권자에 의해서 시행자증을 받을 수 있고 수용생방식일 때는 절대 시행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도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소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적원역에서 수도권 외의적으로 이전하는 여러 가지 학교본이라든가 공정법인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그 지문을 보면 조금 전에 국가라든가 지방자찬체는 시행자가 될 수 있다. 그랬으니까 1번 지문은 틀렸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리고 2번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건 틀렸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그런 규제가 없고요. 한국철도시설공단일 때만 그래요. 그래서 한국철도공사 지워버리고 그 자리가 한국철도시설공단 그래야 되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역세권 개발사업을 할 때만 시행자증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고 역세권 개발사업이 아니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시행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2번도 틀렸다. 3번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이 도시발사업 할 때요. 이 시행자는 누가 지정고시하냐 개발객을 고시해주는 지정권자가 지정고시했죠. 그래서 시행자 지정하고 지정권자가 도시발급을 지정했던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지정해서 보내고 또 그 친구가 5가지 사유에 걸리면 시행자가 변경할 수 있죠. 시행자 변경 사유가 5개여 세분되는데요. 법에는 4가지로 되어 있지만 쪼개면 5개가 나아요. 그래서 첫째 실식의 인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실식의 인간 고시 떨어지면 사업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안 들어가고 멍때리고 있다. 그러면 시행자가 변경이 돼요. 그다음에 더시발급 전부를 환기방식으로 시행하게 될 때에는 더시발급 안에 있는 토지수자 그들이 만든 조합을 일단 시행자로 지정해주는데요. 그네들에게 1년 후 기간을 줍니다. 그네들 바로 환기방식, 더시발급 전부를 환기방식으로 시행하게 될 때 시행자가 됐던 그네들은 더시발급 지정수부터 1년 이내 실식 인간을 신청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시행자가 변경할 수 있다. 그다음에 시행자들 행정처분을 당했습니다. 행정처분을 맞아가지고 시행자 지정치소 처분을 받았다. 실식 인간 취소당했다. 그러면 아웃해. 그래서 시행자가 변경할 수 있다. 그다음에 시행자가 부도파산나가지고 더이상 도시발사발을 하기 어렵다. 그때도 변경,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3번 지문을 보면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실식 인간을 받은 2년 이내의 사업을 착수하자는 경우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이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4번. 이 토지소자가 도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죠. 도시발구역을 지정 제안할 때에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 국가하고 지방자치안체하고 조합, 도시발조합만 도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없고요. 나머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이 제안서를 낼 수 있는데 그때 바로 민간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은 지정 제안서를 낼 때에 그 지정을 제안하려는 대상 토지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자 가로로 지상권자 포함해서 동의 받으면 되죠. 조용수는 필요 없고. 그런데 정부 출연기관, 공공기관, 지방사가 공적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인데 그네들은 지정 제안할 때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자 동의서가 필요 없다라는 걸 비교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4번. 바로 토지소자는 민간인이죠. 이자가 도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 1 땡 3분의 2 그래야 되죠.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의 동의를 받아서 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5번. 사업주체인 지방자치안체는 조성된 토지 분양을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대응하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대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응하게 할 수 있는 자는 공공사업 시행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공사업 시행자는 이네들 말이에요. 국가, 지방사자치, 정보 출연기관, 그리고 공공기관, 토소는 관찰묘 아까 했죠. 지방공사. 이네들만 바로 대응하게 할 수 있어요. 해설을 보시면 공공사업 시행자가 도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일부 대응해가지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토소는 관찰묘, 정부 출연한 지방공사만 바로 이 설계하고 분양 등 도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들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응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대응의 경우 대응하게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는, 사업 범위는 실시 설계하고 부지조성 공사하고 기반설 공사하고 조성된 토지 분양을 대응하게 할 수 있다. 이것도 몇 번 나왔어요. 2번도 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3번도 같은 문제예요. 3번도 같은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종리를 했죠. 그래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 아닌가 이렇게 돼 있는데 3번이 틀렸죠. 6개월이 아니라 1년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5번 5번을 보면 더시발법상 더시발사업시행자 중 주택법들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더시발사업 일부를 대응하게 할 수 있는 자 조금 전에 했죠. 공공사업시행자만 대응하게 할 수 있다는 국지전공 그래서 1번 1번이 아니라 기역, 니은 이자들만 공공사업시행자 돼요. 그래서 기역, 니은만 되고요. 티긋, 니은은 민간사업시행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네들은 탱크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238페이지 더시발적은 잠시 쉬셨다고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